이 돌고래를 사정없이 잡아 물속으로 쳐넣습니다. 다이버들은 이 돌고래를 사정없이 잡아 물속으로 쳐넣습니다. 온몸이 상처로 도배되는 이유입니다. 이렇게 고래를 잡는 기간은 1년 중 무려 6개월. 연중 포획량이 1년 중 무려 6개월. 연중 포획량은 2,000마리가 넘습니다. 그런데 최근 타이지의 어부들은 좋은 모습을 숨기려고 천막까지 동원했습니다.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때문인데요. 잡힌 고래 중 예쁘지 않은 고래들은 즉석에서 죽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타이지의 어부들. 덕분에 과거 고래잡이 현장은 피바다가 되곤 했는데요.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어부들은 방식을 변경했습니다. 긴 쇠막대 끝에 달린 칼날을 이용해 척수를 끄는 뒤 마개로 얼른 구멍을 막습니다. 이렇게 하면 외부로는 피가 새어나오지 않아서 그 잔인함은 더 이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죽은 돌고래가 지난 2년간 545마리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 달 10년에 태지에 태지에 한 달 9,000 10,000 돌фins 아니면 태지에 태지에 감사합니다.